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임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평소보다 조금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집회 후에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우리 목회자 또 장로님들이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토요일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앞쪽과 뒤쪽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또 각 캠퍼스에서도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주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남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사역하시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역지는 남아프리카의 오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분의 사역이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게까지 사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결국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이름이 되었죠 많은 책들이 번역되고 또 이분의 책을 글을 읽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삶입니다 현란하고 화려한 언어가 아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우리 믿음의 내용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귀한 분이죠 이분이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한 일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이 아침에 이 고백을 함께 따라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보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요 또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요 감사한 것은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대답은 한 가지 충만해질 때까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니까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 충만해지는 것이죠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구원 받았음을 자기가 깨달은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과 의식적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의식적 차원에서 성령의 임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중생 거듭남은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무의식적인 아무런 느낌이나 체험이 없는 그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어떤 의식이 없이 체험적인 동행함이 없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조용히 계시는 성령님이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의 의식 나의 육적인 습관에까지 점점점점 그 영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혼과 육으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잉크가 물 한 잔에 떨어지면 그 잉크가 그 물 전체를 색깔을 물들게 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지하심이 임했을 때 우리의 정신의 세계, 우리의 육적인 습관에까지 점점점 성령의 지배하심이 나타나고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어떤 내 정신과 죄악의 습관들은 그대로 둔 상태로 어떤 무기를 하나 내가 쓰듯이 잠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내 영에 거듭나무로 임하시고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 한 여인의 태에 한 생명이 잉태될 때 잉태되는 것은 알지 못해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죠 입도신하고 어떤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날 때 비로소 인지하듯이 거듭나무의 역사가 내 안에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으면 성령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점 내 안에 충만하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죄악의 습관과 우리가 세상에 가진 그 개념과 고집과 관념 편견 모든 것들로 다 억제시키는 거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집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트리시고 우리의 정신세계에 육적인 삶의 습관까지 무너뜨리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평생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동안에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를 통한 부어주심의 체험은 분명히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잉태된 그 생명이 자라나 태어나는 경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국의 지성가인 요나다 네드워드 프리스턴 대학 총장이기도 하셨던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가죠 마지막 총교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귀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성령 세례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1737년이죠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속으로 나들이를 하곤 하였다 어느 날 나는 숲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서 언제나처럼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걸었다 그때 나는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전하고 꿀같이 단 은혜와 사랑이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은혜는 하늘보다 위대해 보였다 내가 생각하기로 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상상까지 사로잡으셨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눈물을 홍수같이 흘렸고 엉엉 소리 내며 울어버리게 되었다 나의 열심이 비워지고 소멸되는 것을 느꼈고 나의 열심은 마치 먼지에 불과한 것처럼 느꼈다 오직 내 영혼의 열심은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순전하신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따르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은 완전히 만족감을 누리며 마치 하늘의 순결함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말을 타고 나들일 가 숲속에서가 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순전함을 묵상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요나단 에드워드에게 임한 거죠 이런 체험 결국 이분이 후에 대각성 운동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된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체험들 이것이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된다는 것이죠 오늘 법문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펼쳐져 있는 제가 매일매일 법문 말씀에 이런 성령의 오심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예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이런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분들의 역사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요파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죠 신비한 일이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예전에 일면일식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만나게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식사도 하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인종적인 편견 또 민족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심에 따른 것이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고넬료가 자신의 집 주변에 있던 친구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고넬료의 집에서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강독하고 설교하는 그런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됐고 우리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 44절에서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때로는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 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있을 그때의 임하시고 이 패턴은 너무나 다양한 것이죠 바로 그때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도 놀랐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도 놀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그들이 방언을 하며 찬양하며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비슷한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라워요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거죠 47절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절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이 고넬류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는 나중에 받은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후에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즉시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건 각기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이러한 많은 사례를 28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체험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방식, 그러한 현상, 그러한 시점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이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은 다양한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시는 일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 왜? 성령님은 예수 크리스도를 높이시는 크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주와 크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이 한 번도 거절되지 않도록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인간의 관습과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크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살아계신 역사 다시 오실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은 함께 역사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도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어요 적어도 한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다른 생각 안 하고 예수님만 묵상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도 재밌으면 한 시간 금방 가잖아요 영화도 두 시간 금방 가요 그렇게 몰입하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드라마보다 더 깊이 영화보다 더 몰입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해본 적 있는가 예수님에 관한 깊은 묵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노력 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체험들이 성령의 세례로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이기뿐하기보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성령행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행전을 함께 체험하는 그런 성령공동체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동체가 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면 사도바울은 이런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참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하나의 체험이죠 어떤 사람은 듣는 것에서 그칩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것에서 그치 않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것에서 그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체험이 한순간에 일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 순간 믿고 성령의 임하심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 간격차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 이분이 깊은 신학자가 되면 아니 믿을 때 받는 거지 이게 무슨 나중에 받는 거야라고 말하면 답답해지는 거죠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는 거를 나중에 받는 건 아닌 거야라고 말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단계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몇 년 후에 믿고 또 몇 년 후에 성령의 체험을 받고 이렇게 간격차를 주고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들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역사에서 믿어지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체험적 사건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스에서는 왜 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부어주심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세례를 했는데 에베소스에서는 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스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기업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바울에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한다 에베소스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다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들, 유업들이 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유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유업에 대한 보증 그 보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세례로 임하시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인이라는 단어는 도장인자잖아요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래를 할 때 보증금이라는 걸 받죠 보증금은 뭡니까? 아직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일부분을 받았지만 나에게 확신을 주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거죠 아직은 다 내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내 소유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내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바로 유업의 보증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이 땅으로 가져와서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 보좌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의 안침바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인치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인친다라는 것이 당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보증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보증하는 거죠 소유권 도장의 주인의 이름이 찍혀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의 소유권자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문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갈망감의 근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외로워하죠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에요 왜 왕따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죽고 싶죠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 사람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나는 너와 한 공동체라는 의식만 있다면 생명을 잊지 않는다 그러죠 소속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죠 모든 사람이 나를 등져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을 수가 있었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셨죠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에 그분의 표정을 보았던 누가는 그분의 얼굴 표정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닌데 표정을 밝게 해야 돼 억지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날라오는 돌의 아픔을 이겨내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것은 소속감이에요 사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영혼의 버림받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그 갈망 그것은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나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결국 나는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전부 소속에 대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부터 버림받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백성이야 나는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어 영원한 나라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어 바로 그 소속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이 물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에 충만하신 세례가 임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 안에 살아가셨던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된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음성으로 예수님께 확인시켜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녀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정의 이론이라는 것 너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세상에서는 머리둘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오라는 데가 없고 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하기 너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준비되어 있어 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깊은 확신 여러분 이것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이 무섭지 않고 외롭지 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기업에 대한 보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말로 참된 능력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이 인치심이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걸 보증하는 거죠 어떤 소포가 배달되어 올 때 거기에 씰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요한 서류를 보낼 때 도장을 찍고 거기에 테이프를 붙여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봉을 하잖아요 안전한 상태이다 다른 누가 뜯어보지 않았다 다른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 예수님의 무덤을 봉을 함으로써 누구도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 모든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보증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치심을 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전하다 이 땅에서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때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때로는 쓰러지는 것 같아도 너는 안전하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천군 전사를 통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 안전함에 대한 보증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성령에 임한 영혼에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잠시 한 찬양을 잠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이 있는데 처음 들어본 분들 계시겠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문영재 목사님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내용은 안전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도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도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끝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분명하게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 자체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우리 불신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 속에 믿게 하시는 역사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구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 믿음이 인내력을 가지고 견고하게 지탱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쓰러트리려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가득 차있기에 우리는 이 술래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한평생의 삼동의 우리의 상황 속에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구속의 날까지 이르러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 예배서 1장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구속이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하셨는데 성령께서도 구속하신다 이것은 새로운 구속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그 구속의 여정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운해를 누리게 하시고 온전히 구속되는 그런 날까지 마지막 완성되는 영화로운 체험을 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과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령인치심을 받고 이러한 안정감 이러한 수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소속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죠 이번 사주군예수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성령인치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이 나라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약속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선물입니다 주시지 안으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높임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으로 임하시기 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선물입니다 작은 예수 40일 기도의 가운데 약속된 선물을 이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는 인치심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충만하게 임지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나의 마음 연약해진 나의 마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죄악의 습관에 휩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곳에 마음을 빼앗긴 저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만족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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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